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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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!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! 이 시각의 눈을 보시고 저는 바나나와 함께! 그래서, 바나나와 함께! 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이 바나나와 함께! 여러분이 바나나와 함께! 양념장 고추냉이 고추와 고추 오늘은 고추와 고추와 고추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계란 고춧가루 고추냉이 양념이 매우 먹고싶다.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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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소스 계란 가끔 먹으러 가야겠다. 가끔 먹으면 좋았다. 매운 거 먹으면 좋았다. 고기 아저씨. 고기 아저씨. 고기 아저씨. 고기는 너무 맛있다. 고기 아저씨.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어요.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화이트 매콤해 수축 양념 고춧가루 오징어 아삭아삭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해장이 크림이 있고 크림은 4종류 크루아상 이 크루아상 빛내면 눈이 꼼꼼히 있어 여기다가 이거를 쑥 넣고 크림을 주자 이 안에 파시 들어있어서 눈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보여 들어갈 수 있으려고 고기 이illa 이illa 전부 들어갈 수 있으려니까? 모두 들어갈 수 있으려고 러시기 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